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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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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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온다 아 저것만 넘어왔으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데 갖다 놨네 니 버디 아이가 3호니까 자 프로포팅 오 이거 좋다 괜찮다 쑤쑤 쩔 수 없어 그래 최선이다 자 아 너는 거기 아 까리 욕한다 욕한다 나 손을 질러서 넣을라 그랬어 겁줘가지고 사자오로다가 그냥 아잉 먹이 먹이 아잉 아잉 어려운데 꽂아 놨어 여기 운들레이션은 없는데 핀 꽂는 것을 되게 어렵게 꽂아 놨다 요ście 아 저기 아 저기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오오오 아 그래? 와 벙커 장난 아니네 야자 자 언니 벙커에 넣을 것인가? 넘길 것인가? 마크 필요없어요? 괜찮지 싶은데? 괜찮지 싶은데? 저기로 가야돼? 그럼 해줘 뭐 그러면? 쿡한다고 자기가 기저짓이 못하네 땡큰? 아유! 필요한 건 빠워 네 고객님 여기 어 야 진짜 그렇게 오르막이야? 어 내려간다고 잡지마라 땡겨졌어요 안에 맞어 아 쫄내oine 또 나가는 줄 알아 잠시만 남 Nana Ub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